안 돼! 백설아! 너가 잘못했으면서 왜 나한테 그래?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너가 먼저 나 괴롭혔잖아! 아니야! 너가 나 괴롭혔어! 자 조용 조용! 무슨 일이시죠? 그게 내가! 먼저 설아 누나 말씀해 보세요. 뭐야?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피아노 학원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세인이가 와서 방해했어요. 음 그랬군요. 아니야! 그냥 나는 뭐 치냐고 물어본 것 뿐인데? 음 그랬군요. 그래서 둘 다 혼나게 된 거군요. 네! 나는 억울하다고 혼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자 판결이 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세요. 억울해. 설아 누나 속상하지? 힘내 케케케. 나도 억울하다고! 나도 억울하다고! 나도 억울하다고! 조용히 좀 말해주세요. 나한테만 그래. 근데 여긴 뭐 급식도 안 나와? 급식이요? 감옥엔 그런 거 없습니다. 케케케! 안돼! 피아노 학원 끝나고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했는데 바로 감옥에 오게 돼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 배고파. 설아 누나 배고파? 응. 점심도 대충 먹었는데. 아 그랬어? 누나! 혹시 요아정 좋아해? 요아정? 요즘 유행이잖아! 응! 그거 요즘 유행이라! 경찰 간식에 오늘 나왔거든? 그거 먹을래 케케케? 정말? 우와 맛있겠다! 응 기다려봐! 뽕뽕! 먹어 서라 누나! 나는? 나는 아까 먹었어. 내가 두 개 받아온 거야 케케케. 우와 고마워 리온아! 배고픈데? 쟤네 둘이 뭐하는 거야? 우와 벌칙골이다! 요즘 유행하는 요정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난 이게 제일 먹어보고 싶었어. 우와 벌칙골이랑 블루베리? 치즈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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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달라. 어 요거트 아이스크림? 음! 요거트 아이스크림? 새콤상콤해! 새콤상콤해! 나 이거 왜 이렇게 나... 너무 맛있다! 치즈큐브랑 요거트 아이스크림, 블루베리, 그래놀라 같이 먹어볼게. 너무 조합이 좋고, 그래놀라가 진짜 맛있다. 치즈큐브는 진짜 구하기 어렵잖아. 치즈큐브랑 걸치큐브랑 블루베리랑 블루베리랑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랑 진짜 맛있어 리운아! 맛있어 누나! 맛있어 누나! 리운아 정말 고마워! 맛있게 먹었다니 다행이네 뿡뿡! 요아정이잖아? 요즘 핫하다는 요아정! 나는 왜 요아정 안 줘? 나는 요아정 줘! 아 그거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나는 왜 안 주는 거야? 난 넌 요아정 아이스크림 줘! 그 요아정은 이제 없고요. 정 그러시면 이거라도 드릴게요 그럼. 핀비기잖아? 요아정 먹고 싶은데? 에이 싫으면 마세요. 이것도 어렵게 주는 건데. 아니요 아니요. 조명 조아! 어! 히히히히! 어! 에이! 서럽잖아! 누군 요아정 먹고 누군은 비비빅 주고 하! 맛있잖아! 요아정보다 훨씬 맛있네! 어? 빙수의 정석 비비빅! 원조라고 원조! 너가 핫 맛을 알아? 어? 아 심심하다! 어! 설아 누나! 심심해? 어! 들렸어? 아니 뭐 감옥이라 핸드폰도 없고 유튜브도 못 보고 심심하네. 감옥에 할 게 없지? 여기 경찰 사무실에 장난감들 좀 있던데 가져와 줄까? 케케케? 장난감? 뭐가 있어? 뭐 종이접기도 있고 책도 있고. 헉! 누나 꾸미는 거 좋아해? 꾸미는 거? 어떤 거? 좋아해! 그 막 화장해주기 그런 거 있던데? 잠깐만! 케케케! 우와! 재밌겠다! 나도 꾸미는 거 좋아하는데? 어! 여기 누나! 이거 봐봐! 우와! 예쁘다! 심심하니까 갖고 놀아! 케케케! 왜 안 들어가지지? 왜 안 들어가지지? 어! 어! 세워서 받으면 들어가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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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어! 아! 가끔 백수라 보면 퍼무겄단 말이여? 고마! 우리 유니놈아! 예예예! 우와! 너무 예쁘다! 뿌웩! 어머! 너무 청순하셔! 오! 이렇게 스티커있어! 우와! 어! 귀여워! 어! 예쁘다! 오! 이런 것도 꾸미고 싶다! 오! 예쁘다! 이것도 너무 예쁘다! 바비 인형 같아! 청순하시다! 냉미녀 같으시네 나 어쩐거 꾸미지 요런 느낌 나 요렇게 꾸며볼게요 너무 예뻐 빨간색 너무 예쁘다 여기 리본도 색깔 해줘야 돼 그리고 더 진한 색깔로 선글라스를 표현해줍니다 그 다음에 오 예쁘다 너무 예쁘세요 네일아트도 해드릴게요 컬러 깔맞춤을 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오 저랑 네일아트가 똑같으시네요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오 어떤거 해드릴까 나 진짜 너무 꾸미고 싶어져요 딴 눈동자는 이런거 어떠세요 요런거 요런거 괜찮으시죠 해볼게요 너무 예뻐요 오 우와 와 진짜 예쁘시다 와 공주님 같아요 그 다음에 쉐도우는 음 오 오 요거 예쁘겠다 빨강 느낌으로 빨강빨강하게 가고 싶거든요 오늘 빨간색 콕 오 예쁘시죠 왜냐면 제가 이거 조금 띄워서 한게 속눈썹 붙일거여서 그런거거든요 다 개선하고 있답니다 하하하 오 예뻐 하 진짜 아직 섀도우만 했는데도 너무 예쁘시고 이제 속눈썹까지 확 해드릴게요 음 화려하게 하고 싶어 뭔가 화려하게 하고 싶지 오 약간 제니 같은 느낌으로 한건가 캣아이 이렇게 속눈썹 과하게 언더까지 헉 너무 예쁘죠 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저 만족스러워요 진짜 오 어머 어머 너무 예쁘세요 이제 입술을 해드릴건데 아 제가 또 요런 색깔 여기 자꾸 끌리네요 진한게 어쩔 수가 없다 오늘은 빨강곤조로 해야될거같아요 체리체리 느낌으로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건데 아 정말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요거 요거 끌리는거 어떻게 해요 계속 똑같은게 아 너무 예쁘시다 진짜 여러분 인정?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눈썹 색깔 고를건데 뭘 해도 예쁘시니까 아 이렇게 눈썹 탈색하신거 잘 어울리세요 요렇게 갈게요 아 아 아 예쁘세요 진짜 언니 너무 예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로 꾸며드릴건데 당연히 체리는 들어가야겠죠? 체리 무조건 들어간거야 아 예뻐 체리 아마마 또 하트 요 하트 하고싶었고 아 아 너무 예쁘다 다음에 근데 이렇게 여기에 타투 느낌으로 컬러풀하게 하나 해드리고 싶거든요 이런식으로 갈까? 아니면 아예 그냥 키치한 느낌으로 가면 어떨지 어 예뻐요 주변을 좀 꾸며드릴게요 하트 하트 아 보석 이런것도 예쁜데 응? 코에다가 해주고 싶지? 근데 너 이즈 뭔데 뭘 해도 이연니는 예쁜거야 다 예뻐 그냥 다 갖다 붙여도 다 예뻐 어때요?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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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뽑아주는 맛이 있어가지고 보석 붙이고 그리고 여기도 화려하게 귀걸이를 해주고 싶은데 공주님이시니까 요렇게 과해도 돼 과해도 돼 공주님 하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예쁘게 꾸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와 사라 누나 예쁘게 꾸민다 뿜뿜 덕분에 너무 재밌게 놀았어 사라 누나가 좋아한다 키키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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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꼴매기 싫어 죽겠네 하하 저기 경찰 경찰 네? 무슨일이시죠? 저도 재밌는거 주세요 저도 재밌는거 이제 그런거 없어요 다 썼어요 뭐라도 줘야지 내가 심심하지 않지 아 이거 있어요 이거 오마이비티 책 이건 책이잖아 그리고 나 이 책 다 읽었어 왜 안들어가 이렇게 나 이 책 다 읽었어 몇번이나 읽었는지 몰라 재밌더라구 또 읽으세요 또 읽어도 재밌어요 꿍꿍 재밌긴 한데 나도 화장놀이 하는거 주라고 화장놀이 화장놀이 하는거 또 있긴 하던데 저기 아 참 귀찮게 한다 아 이거 크리스마스 이거 수박송 본사랑 여기 있어요 화장놀이 이게 화장놀이 그게 화장놀이 화장놀이라고 어 시름 말고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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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블럭스 얼굴이잖아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럼 바르고 이거 크로미세럼 오 키티 아이스팩 키티 아이스팩이잖아 오 키티 아이스팩이잖아 진정 좀 하시고요 이마 진정 하시고요 오 마이멜로디 아이패티 하하 헬로키티 이 선크림 발라드릴게요 어 예뻐지셨네요 서울라 누나 어? 왜요나? 누나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우와 꽃이야 고마워 너무 예쁘다 캡캡캡 뭐야 둘이 이 꼴 베기 싫게?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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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 어? 어? 야 팩스러 새롤로 세워서 넣으면 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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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러 파고야 파고 파고 하하하하하 뭐? 나도 그랬다고? 쉿! 조용히 해 아 고마워 레윤아 너무 예쁘다 좋아하니까 좋다 설아 누나 캡캡캡 백설아 무죄 박세인 유죄 2시간 동안 못 나오 어? 판결이 났습니다 백설아 누나는 무죄입니다 감옥에서 나오세요 우와 내 죄가 풀렸어 감옥에서 나온다 박세인 누나는 유죄 판결입니다 감옥에서 2시간 더 있어야 됩니다 안돼 감옥에 있는 동안 영어 단어 시험 다 치고 100점 맞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어? 깜찍해 단어 외워야 되잖아 어? 힘내세요 케케케 그러니까 왜 피아노 잘 치고 있는 친구 방해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옵니까 뿜뿜 안돼 그냥 심심해서 그런건데 다 외우시면 말씀하세요 시험 볼테니까 우와 우와 저 오늘도 신나게 감옥에서 나오기 대성공 사라 누나 헉 나는 언제 나오려고 오~~~ 저 하늘의 날처럼 저 하늘의 날처럼 수로 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들바람